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이사리였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심학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조정이죠. 최근 지난주부터 계속된 어떤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주 같은 경우 좀 반등 나오던 타다가 다시 또 밀리고 또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도가 또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좀 둔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셀트로운 그룹주의 폭락이 굉장히 좀 큰 화두였고 또 주위에 어떤 관심사였는데 오늘 약간의 반등을 하긴 했지만 완벽한 어떤 주가 반등을 이룬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로운 그룹주의 어떤 이번 유플라이마 이슈는 이제 과도한 좀 우려라는 어떤 판단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NDR이 열리면서 하반기 합병에 대한 가시권에 대한 발언도 나왔고 결국 이제 셀트로운 그룹주에 대해서는 지금이 좋은 어떤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또 2차전지 업종이 최근에 이제 고점 경신에 실패하면서 그것도 이제 지수의 어떤 조정권 아시아 증시가 오늘 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장도 강했죠. 근데 이제 한국장의 약세는 2차전지 업종이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차전지 업종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오늘의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시장 마감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67% 약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8.6조 코스닥 증시는 0.8%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은 9.4조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제 적진 않은데 약세를 좀 보였고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양시향보도 한 200여 종목 가까이 많았던 흐름이었습니다. 수급 구도도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사야 한 4천억 코스닥에서 한 1,500억을 순매도 했고요. 기관이 소폭 순매수 했습니다. 선물 쪽이 이제 아 이거 좀 크게 나왔어요. 15,000개약 정도 순매도 나오면서 이거는 조금 무섭죠? 이 정도 규모는. 일단은 뭐 선물 매도하는 부분이 보시면 이제 어제도 8,000개약 최근에 보시면 퐁당퐁당인데 오늘은 이제 그냥 어제 이어서 그냥 합쳐서 2만개약의 순매도인데요. 이거 좀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조금 조정의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예수금 51조 수준, 신용융재장권은 19조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코스피 잠시만요. 코스피가 코스피 차트 꾸준하게 지금 이 61선 라인까지 좀 내려오지 않겠는가 하는 흐름 구도가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기평선 지지력 테스트까지 한 번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차전지 업종이 좀 중요한데요. 2차전지 업종이 오늘 그냥 내리 꽂혔습니다. 3.8% 빠졌는데요. 오늘 시청 상위주들 보면 엘젠쏠이 이렇게 2.5% 빠지면서 121선에 약간의 이탈을 하는 흐름이 전개됐고요. 아 이거 좀 고점의 경신을 신고가 경신을 계속 놓치면서 속절없이 좀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 좀 아쉽네요. LG화학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5.8% 빠졌는데 오늘 화학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수급 구도를 보더라도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쌍거래로 순매도하는 흐름 개인이 1,700억 정도를 순매수했네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삼성 SI도 3% 빠진 흐름으로 장기평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좀 어렵네요. 어쨌든 전조점을 좀 깨버리는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안 깼네요. 포스코퓨처엠은 일단은 61선 밑에 받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좋진 않고 에코프로BM이 이제 21, 61을 동시에 깨버렸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위에 이제 3중 고점의 패턴을 보이면서 상당한 또 조정 흐름으로 좀 국면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SK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엊그제 유중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띄고 있고 화학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2차전지 화학주 LNF도 5% 빠지는 흐름과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 자체의 흐름이 상당히 좀 무겁다. 롯데케미컬이 5% 아 이게 뭐냐면 많이 빠지네요. 그래서 좀 조정의 성격의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 그런 시장의 구도 자체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 나왔고 코스악시장에서도 리노공업 같은 반도체 대표주들이 7% 상승 장기평을 뚫고 올라오면서 이제 업종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SNS 테가라든지 파크시셈스 고용 같은 기업도 이제 위로 솟구치듯이 올라오면서 이 반도체 쪽에 수급 집중화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PCNC도 5% 상승하면서 다시 또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작년부터 꾸준히 주도주 종목으로서 고바드렸던 ISC도 1% 상승으로 추세에 복귀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밑에서 유진테크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올라오는 모습들을 띄고 있고 기판주들 최근에 굉장히 좋죠. 대덕전자 흐름 계속 우상향 기조와 해성DS도 장기평 뚫고 올라오는 패턴들 오늘 현대 오토웨어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강요회 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그 CEO 인베스터데이를 펼치면서 디지털 전환, DX, 또 서포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두 축으로 27년까지 매출 5조 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발표하면서 미래 성향 동력에 집중하겠다. 5년간 1.1조 원을 투자하겠다 해서 박스권을 하루 만에 돌파해버리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까지 현대차 그룹주들 전반으로 매수세 좀 유입시키면서 좋은 모습이었고 MCNX 같은 기업도 이제 바닷건 탈출하는 모습들을 계속 전개시키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의 기업들은 오늘 셀티론이 0.6% 상승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보압으로 마무리되면서 반등이 그렇게 거세게 나오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이토젠 같은 기업이 6% 상승하고 어쨌든 뭐 상승한 기업들도 눈에 띄고 또 지니넉스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 완전 죽지는 않는 모습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돈이 몰릴 곳이 그다지 없는 상황에서 또 의료기기라든지 미용, 덴탈 쪽으로는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루다 같은 기업도 11% 상승했고 레이도 6% 상승하면서 추세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로저도 계속 수급은 유입되네요. 오늘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조정 성격이지만 또 개별 성격의 종목들은 또 강한 모습을 띄고 있고 2차전지가 약해도 이제 하나 기술 같은 또 모멘텀적인 부분이 발동한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장비주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바코도 보시면 거의 뭐 6% 상승하는 흐름들을 내어줬고 강한 종목들은 또 시장과 무관하게 또 업종의 어떤 센티와는 또 무관하게 강세를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뭐 레인보우라든지 SVG 같은 기업은 조금 둔화됐죠. 레인보우도 121선까지 내려왔고 SVG 같은 경우도 61선을 깨면서 다소 좀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뭐 T로보틱스 같은 기업은 또 신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섹터 내에서도 다른 움직임들 또 T로보틱 같은 기업은 오히려 이제 돌파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섹터 안에서도 차별화가 되는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가 되는 이게 지수 전체가 조금 조정 성격일 때 좀 이런 건 개별 성격이죠. 그래서 개별 성격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구간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눌려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차후에 이제 또 조정 구간을 매듭 지을 때 치고 달리시는 종목을 미리 선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이 빠질 때 어떻게 보면 진주들이 좀 발견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찾는 게 앞으로는 좀 중요한 투자의 어떤 전략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셀트론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 교보증권 주간으로 오늘 셀트론이 이제 NDR을 진행했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르 사양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이제 회사 측에서도 했는데요. 유플라이마 경쟁 제품 PBM 등재 관련한 내용 그리고 주요 제품 허가 예상 시점 그리고 합병 진행 상황은 어떤가 M&A 진행 사항은 어떤가 다케다에서 인수한 IP에 대한 재매각 진행 사항은 어떤가 이런 것들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유플라이마 경쟁 제품 PBM 등재 관련 코멘트로는 어쨌든 뭐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직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서정진 명예장 비롯한 그룹의 C레벨 경영진들 이제 참모진들이죠. 미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산도즈, 베링거 인겔하임 경쟁사 제품 등재를 결정한 오톰RX가 주 PBM은 맞지만 이번에 등재가 결정된 부분은 여기서 커버하는 부분의 절반 정도죠. 또 사보험, 공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이제 등재 확정된 거고 휴미라 MS 기준 1위, 2위 PBM은 CVS, 시그나입니다. 여기는 아직 등재될 휴미라 시밀러 제품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결정된 영역을 제외한 PBM 시장이 훨씬 크며 오톰RX를 비롯해 다양한 PBM과의 협상이 여전히 활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통째로 경영진들 지금 미국에 넘어가서 엄청나게 좀 노력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제품에 대한 허가 예상 시점은 램시마 SC는 미국에서 올해 이제 10월달 승인되고 내년 초 7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스텔라라도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급성장하는 제품이죠.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내년 2분기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악템나는 유럽에서 25년 1분기 미국에서는 24년 4분기 아일리아는 유럽에서 내년 4분기 미국에서는 내년 2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합병만큼 중요한 게 또 없을 것 같은데 합병을 위한 내부 준비는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적절한 시기에 의사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최근 공시한 자사주 매입 결정과 합병 속도와는 관계가 없다. 현재 자사주 취득권은 빠른 속도로 오늘 보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산 것 같은데 취득권을 뭐 3개월 두고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거 뭐 한 보름 만에도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지연시키는 어떤 내용이 아니다. 자사주권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M&A권은 어떠냐 이중항체, ABC, 항암제 등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 검토 중이다. M&A에 필요한 자본 조달은 일단은 금융권 차입 또 자사주 활용을 통해서 할 것이고 또 서정진 회장이 직접 보유한 셀드론 헬스케어의 지분 이제 사제까지 출현한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뭐 다케다 건은 지금 음 매각 검토 여부는 사실이고 네 어쨌든 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관련 진행 사항은 램시마 IV 1차 및 트룩시마는 이미 승인 완료됐다. 허주마 뭐 이런 것들 승인이 예산된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셀티론이 여러가지 어떤 시장에서 논란을 가져오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거는 재빠르게 잘 대응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가 부분은 지금 수급이 좀 좌우하는 구간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셀티론이 오늘도 기관구와 액인이 뭐 적지 않게 이제 순매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양쪽에서 순매도라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뭐 계속 이어지면 더 하락하는 거고 이게 멈추면 뭐 어느 정도 좀 저점권을 형성하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 뭐 요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셀티론 헬스케어도 오늘 기관이 6만 주 정도 이제 순매도 했고 셀티론 제약도 오늘 기관이 6만 주 정도. 기관이 최근에 좀 많이 파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어떤 흐름을 좀 좌우하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지금 주가 수준 밸류 수준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거냐는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 과도하게 좀 반응했던 주가 흐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 어제와 이제 또 오늘의 어떤 주가 흐름인데요. 어쨌든 계속 체크하면서 다른 PBM사와의 어떤 협상이 또 어떻게 이제 움직여 가는지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청 상위주들 뭐 아까 보셨듯이 2차전지 종목들 주요 이제 빠졌고 또 특히나 이제 코스악 쪽에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제도 좀 설명드렸지만 고점을 낮추면서 고점 경신을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61선 이탈의 흐름이 전개된다는 것 자체가 다소간의 이제 업종 전반에 기간 조정을 좀 시간적으로 조정을 좀 만드는 패턴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 또 오늘 루닛이라는 이제 바이오 쪽의 현재 대장주죠.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이제 고점에서 칼꼽기 패턴이라는 좀 약간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윗골이 길게 해 가지고 은봉으로 마감되는 모습이 고점 패턴이 나타나는 할 때 보통 전개되는 패턴 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들이 좀 파는 어제 오늘의 어떤 패턴들은 조금 부담 있는 이게 또 바이오 전체적인 어떤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닛의 하락도 다소간에 좀 우리가 우려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포스코 dx 같은 것도 보시면 이제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 고점을 낮췄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점 경신에 실패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올라왔던 시장을 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런 주요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깨지면서 지수 자체 2차전지 업종 지수 자체의 흐름도 고점을 낮추면서 주 2평선을 깨는 모습으로 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함을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도의 흐름들은 우리가 조금 단계적으로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 상승하길 바라지만 주시장은 좀 그렇게 전개될 수 없다는 걸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장세 속에서는 사실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하는 흐름들이 뭐 4번 5번의 파동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시중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짧아지고 들여 예상각보다 더 빠르게 좀 이제 하락 내지는 조정으로 접어드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돈의 어떤 강도 돈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랑 다르게 전개되는 것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곤란하고 난감한 그런 것들을 마주하실 텐데 코로나 때가 사실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로서 주식시장이 전개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의 경험을 어떤 시점에서 시작 했느냐가 자신의 주식투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방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코로나 특수한 상황을 지금까지 대입 해서 적용하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은 원래 상승은 짧고 하락과 행보는 굉장히 긴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되지 않거나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단단히 공고하지 못한다면 괴로움의 연속일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마다 학습하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좀 이해가 이제 좀 되실 거라 봅니다. 오늘 외공기관 동시 수급의 구도도 뭐 오늘 뭐 수급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600억 배 순매수 플러스 룸 냈죠. 또 이제 기아 현대차 현대 오토버 같은 현대차 그룹주들이 수급이 오늘 상당히 좋았고 또 하나기술 같은 기업은 또 이제 개별 모멘텀이기도 하죠. 요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코스악에서 넘어가면 오늘 조금 다양합니다. 네 하나기술 이어플로 티로버텍스 뭐 이차전지 바이오 이제 로봇 이렇게 돼 있고 현대에 보다는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어떤 기계 건설 장비 이런 쪽의 기업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신고가 정배열의 어떤 구도 그리고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정배열 오상향 저점 높이는 패턴들 현대 에버다임도 최근에 저점을 다시 높이면서 장기평성 위로 올려놓는 부분들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추세적 흐름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고 두산박협은 이미 네 추세를 형성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건설기계 업종도 다시 개선되는 상반기 이제 2차전지에 몰렸던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분산되고 순환하는 그런 구도가 하반기는 좀 펼쳐지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다양한 업종에서 시세들이 좀 나올 여지는 하반기 될수록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또 xr 같은 부분도 모멘텀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ai 관련한 수의 트렌드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본다면 하반기 좋은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오늘 뭐 셀트로운 최근에 과도한 우려 하반기의 합병에 대한 가시화는 그래도 하반기를 이제 전망하고 준비하는 전략에 있어서 셀트로운 그룹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바이오 섹터에서도 그렇고 전체 시장 전체에도 이제 미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2차 전제 업종은 다소간의 이제 기간 조정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들을 주도주들의 흐름에서 좀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러한 수급들이 이제 반도체로 상당히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뭐 험난한 시장 조정의 어떤 흐름이 계속 끈질기에 붙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 상승 국면의 흐름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파르게 좀 상반기 좀 움직이고 올라왔던 흐름이 약간의 되돌림 과정에서 조금 이제 조정세를 보이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심학사님도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